첫 대결 첫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천민 그리고 김민호의 서브 천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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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bastian 천민 당tar 세민 천민 aks 천민 아 천민 민 기습 천민 맨 규 선수가 판잔동 선수 이길때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나갔어요 잠재울 수 있을지요 김민홍 5대6 뒤져있습니다 선제공격 선민혁 8대5입니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게임 포인트에 몰려있는 김민홍 사브릭션 포인트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나이스 자 위력적인 백핸드가 나왔습니다 떴어요 아우 좋아요 자 아 음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렛 원홀입니다 아 선민영 대천시청과 산천군청이 폭발하면서 리그의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어놨는데요 아 서브릭션 아 좋아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미드라인 쪽으로 공략을 해버렸잖아요 네 아 다시 추격이 필요합니다 아 아 오 아 네 그리고 이 서브가 그 흐름을 이어가야됩니다 야 강한 공격에 연결하면 그게 좀 걸림돌이 되거든요 천민혁 입장에서는 여기서 잠재워야 될 것 같아요 천민혁 공격 성미까지 김민호가 쫓아와 있습니다 천민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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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and I We